제곱근 곱셈과 나눗셈 되어있어요 제곱근 곱셈과 나눗셈인데 곱하기 나눗셈 쉬워요 뭐만 하면 되냐 제곱근 곱하기 할때는 루트 나와있고 곱하기 할때는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루트가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곱하고 루트가 있는 애들은 있는 애들끼리 곱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 2루트 3이라면 4루트 5랑료 곱하래요 그러면 루트 없는 애들끼리 곱하고 8 루트 있는 애들끼리 곱하고 이런 점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만 할 수 있으면 끝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바깥도 루트 안달고 있는 애들은 안달고 있는 애들끼리 곱하고 달고 있는 애들은 달고 있는 애들끼리 곱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그렇게 되니까 곱하기 자체는 크게 어깨없어 그럼 나누기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나누기 하면요 뭐하면 돼요 곱하기 역수하면 되지 원래 맞지 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애들끼리 약동나면 약동시키면 되고요 루트 밖에 있는 애들은 밖에 있는 애들끼리 약동나면 약동시키면 돼요 됐어요 그게 끝 됐어요 자 예로 봅니다 루트 5 곱하기 루트 6은 둘 다 5, 6이니까 30 곱하면 돼요 얘는 2, 4, 8, 9고요 루트는 루트 안에끼리 루트 6입니다 나누기도 곱하기로 바꾸면 루트 2분의 1이죠 맞죠? 3 나누기 2니까 그냥 2분의 3 넣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3분의 2죠 나누기 3 했으니까 3분의 2 적고 그 다음 얘도 루트 3분의 2이니까 3분의 2 루트는 루트에 있는 것끼리 루트 없는 것끼리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대상 빠르게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얼마나 돼요? 루트 16 됩니다 맞아요? 이해 되고 있나? 얘는요 제가 약분 된다 했어요 곱하기 만치 단 언제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만 약분돼 루트 밖에 있는 숫자도 바깥쪽끼리만 약분돼요 근데 얘는 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안 돼요? 약분하면 이거 2 약분하면 이거 1 따라서 루트 2입니다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내용 안 되니까 그 다음 2, 3은 6 곱하기는 밖에 끄면 바깥끼리 그 다음 3, 7에 21 요렇게 해도 되죠? 이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쌤 얘는요 약분하면 루트 얼마야? 4 맞아? 이해 됩니까? 그 다음 얘는요 루트 6이죠? 18 나누기 3 하면 이해 되겠어요? 그 다음 얘는요 12 나누기 4 하면 3 8 나누기 2 하면 4 맞죠? 이해됐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루트 16이랑 뭐랑 같았다? 4 4랑 같았다 루트 4랑 뭐가 같았다? 2 2 맞죠? 제곱해서 루트 안에 들어가니까 루트 4랑 2랑 같았어 그러면 3 곱하기 2 해서 이거 3은 얼마 적어야 돼? 6으로 적어야 돼 알겠니? 얘는 얼마로 적어야 돼? 4으로 적어야 돼요 이해 돼? 얘는 얼마 적어야 돼? 2로 적어야 돼요 쌤 말 이해 됩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제곱하고 루트가 날라간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쌤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현되어 있죠? 잘 봐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라면요 밖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됐어요? 뭐야 이거 쌤이 이거 한꺼번에 같이 넣어버렸네? 모르고 잘못했는데 일단 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예로 봐줄게요 여기 나와있죠? 봐봐 루트 12라고 나왔어요 맞니? 루트 12는요 자 12선수로 해볼게요 내가 앞으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자 이거 2로 약속하면 얼마 돼요? 6 2로 약속하면 3이래 되죠? 맞지? 자 얘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곱 달고 있으니까 제곱 하나를 하면 루트 날리면 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쭉 나가면 얼마 돼요? 2 얘는 밖에 못 나갔으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겠니? 자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다 적기기 찾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선생님 똑같은 수 2개 왼쪽 라인에 있는 거 똑같은 수 2개는요 그냥 2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수 2개 왜냐하면 내가 이게 지금 전부 다 루트 안에서 숫자잖아 원래대로 하면 맞지? 근데 왼쪽에 2개는 제법 해서 밖으로 나가면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2개는 하나로 묶어서 2로 표시하면 되고 얘는 못 나오죠? 얘는 혼자 있죠? 맞지? 혼자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해 놓은 다음에 얘는 밖에 얘는 안 해 주시면 돼요 얘로 계속 갑니다 얘로 계속 할 테니까 오세요 선생님 루트 54 빼내 볼게요 자 봐라 54를 손이 숨나면요 이런 식이 됩니다 2하면 27이고요 3하면 9고요 3하면 3에 됐니? 이해 되겠어요? 그럼 봐봐 지금 나온 숫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죠? 몇지? 4개 중에 똑같은 거는 하나로 묶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 3, 2개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묶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3, 2개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밖으로 얼마로 나갈 거다? 3으로 나갈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2하고 3은요 지금 다른 숫자들이지 그리고 하나씩 있지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밖에 못 나간다고 해요 그럼 얘는 아직 루트 안에서 이렇게 보태주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32는요 루트 32는 어떻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모르면 뒤에 숫자를 못 풀어요 알겠니? 이거 지금 기초 배우는 거야 우리 뒤에 배울 거 때문에 이거 못 한다고 하면 뒤로 갈 수가 없는 파트야 그래서 엄청 중요한 파트지만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놓으면 금방 따라옵니다 자 2로 할 거면 얼마나 돼요? 16 이거 2로 할 거면 8 이거 2로 할 거면 4 이거 2로 할 거면 2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 똑같은 거 두 개 묶었어 얘는 밖에 2로 나갑니다 얘도 2로 나갑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혼자 남았죠? 얘는 아직 루트 안에는 혼자 2가 있어요 됐죠? 그럼 밖에 나간 것끼리 선생님 이번에 두 개 나왔는데요 두 개 나온 거면 어떻게 합니까? 자 얘네들이 곱하기 해서 4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적어주면 돼요 알겠니? 알겠어요 자 조금 아프면서 큰 수로 가봅시다 큰 수로 자 뭐 108 이런 숫자 봤어요 자 루트 108 빼내고 싶어요 그럼 108 선수로 해보자 자 108 선수로 납니다 2로 약고 나면 54 되고요 2로 약고 나면 27 되고요 3으로 약고 나면 9 되고요 3으로 약고 나면 3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똑같은 거 두 개 있는 것끼리 묶어 그러면 선생님 얘는 밖으로 얼마나 가요? 2로 나가고 얘는 밖으로 얼마나 가요? 루트 밖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3으로 나가죠 그럼 루트 밖이 지금 얼마 있어? 6 있죠 어 8화 있어요 더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아있는 애가 어떻게 적어줘? 알겠니?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쌤 이거 말고 오븐에는 굳이 루트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쉽죠? 계산할 필요가 없죠? 봐봐 4 루트 2 이런 감이 있어요 쌤 4도 루트 안으로 집어넣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4에 제곱 곱하기 이렇게 되죠 우리 암산 좀 된다 4 제곱하면 얼만데? 16 그럼 16 곱하기 2니까 얼마야 돼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풀이를 맞죠? 32 아까 금방 했었지만 16 2 8 2 4 2 2니까요 쌤 두 개 묶어 두 개 묶으니까 얘네들이 2 2 4 나왔고요 맞죠? 번째 남은 애 2 나왔고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해 되겠어요?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알겠죠? 됐니? 자 뒤 오른쪽을 보면 쌤이 여기 좀 가렸는데 쌤이 잘못 만들어서 가렸는데 분수로 나와있어요 근데 분수는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자대로 따로따로 빼내면 돼요 알겠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다음 수를 이거 또는 이걸로 만들어라 루트 세바라는 말이죠 빼낼 수 있어서 빼내봐라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루트는 빼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루트 20 써보자 이말이죠 자 앞에서 풀어줍니다 쌤이 맞죠? 앞에 보시면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봐도 되잖아 거기 숫자 안 적어도 쌤은 걸 안 내요 알겠니? 그러니까 답 정답 원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적어도 돼 적어도 되는데 앞에 하는 거 일만 봐줬으면 좋겠다 이말이죠 20은 2로 약품 되니까 먼저 적으면 돼요 10 또 2로 약품하니까 5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읽어보면 얘 나갈 수 있었어 나갈 수 있죠 그럼 다음은 어떻게 읽어야 돼? 2 흡도 오바되는 거야 쌤 얘 한번 해볼게요 27은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쓰다보면 자동으로 외워 자 3 9 9 33이죠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쌤 묶으면요 받고 3 하나 나갔나? 루트 아래는 뭐 있어요? 3 맞아요? 자 그리고 5 그리고 100 있죠 100 100은 내가 이제 안 빼내면 되죠? 100은 뭐의 제곱수인데요? 10 그래서 얘는 10분의 루트 5에요 10분의 루트 5인데 굳이 한번 해보자 100을 쌤 빼내볼게요 빼내면요 2로 갖고 나면 안 돼요 50 2로 갖고 나면 얼마? 25 5로 갖고 나면 5도 나오죠 맞지? 따라가서 이거 두개 밖으로 나가고 이거 두개 밖으로 나가니까 얘는 안에 남는 부분 없잖아 맞지? 그래서 2, 5,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이거 안 변할게요 루트 16분의 7인데 16 나갈 수 있어 없어 16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2 2 4 맞죠? 16은 4의 제곱이니까 분의 루트 7이죠 그래서 다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루트 A에 있고 로나트 내어래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가 안으로 다 집어넣고 있다는거야 맞니? 안으로 집어넣는건 계산만 하면 돼 곱하기 마음대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간다 제곱해서 들어간다 이것만 판단하면 되죠 그러면 밖에 있는 2 이걸 제곱하면 얼만데요? 4 가 안으로 들어갔어 그럼 안에 있는 애랑 꼽혀야 되죠 그럼 4 2 얼만데요? 8 이렇게 된다고요 자 얘도 안 됩니다 3 안으로 들어가면 얼만데요? 9 대죠 9 2 18 얘는요 얘는 혼자 있으니까 4 안으로 들어가면 얼만데요? 16 이렇게 적으면 되죠 분수니까 분모는 분모 그대로 있어야죠 분자로 얘도 마찬가지 루트 얼마? 9 4 5 되겠죠 따라오겠어요? 안할만합니까? 배단파트는 사프터처럼 막 꼬이는거 없죠 이해파트로 연관된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엄청 중요한거죠 자 1번 루트3 곱하기 루트3이래요 잘 보세요 내가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거 얘기합니다 루트3 곱하기 루트3은 얼마죠? 루트 루트 9 맞니? 맞죠?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하지마 선생님 금방 그렇게 하라면서요 앞에서 맞지? 앞에서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라 했어 맞지? 그런데 한게 예외 내가 루트9 한다고 틀린거 아닙니다 맞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은 두 수를 곱할 때는요 어차피 뭐가 됩니까? 제곱이 돼요 그럼 제곱하고 루트하고 날라간다 했지 맞니? 그래서 뭐로 바뀝니까? 그냥 3입니다 루트3 곱하기 루트3은 얼마에요? 3이에요 3 알겠니?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럼 내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렇게 루트17 곱하기 루트17은 가면 막 17 곱하기 17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맞죠? 지금 반복대로라면 그렇게 할거 아니야 그럼 루트219요 그럼 루트280 더 빼내야지 다시 맞지? 이렇게 손수 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두 수를 곱할 때는 루트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두 수를 곱할 때는 그냥 뭐하면 돼? 루트만 알리면 돼 그러니까 루트17 곱하기 루트17은 얼마야? 17이야 알겠어? 루트29 곱하기 루트29는 그냥 29입니다 루트29 곱하기 29니까 29 곱하기 29 하고 있으면 안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루트2 곱하기 루트3은 얘는 곱해야죠 서로 다른거니까 루트5 곱하기 루트10은 루트510이죠 곱해야되죠 맞지? 근데 똑같으면 두 개 곱할때는 그렇게 계산하지 마라 알겠지? 그렇게 하시면 시간만 낭비하니까 루트5 곱하기 루트5는 뭐? 5야 그냥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루트3 곱하기 루트3은 얼만데요? 3이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6,18이 약분도 안되요? 3 오 되네요 2번 루트7분의10이랑 루트3분의7인데 루트랑루트랑 곱하기 생각했네요 곱하면 어떻게 돼? 약분도 바로 된다 했지 루트 아니끼리는 그럼 7,7 날아가고 3,12 날아가면 얼만데요? 루트4 단 루트4 빼낼 수 있었어 루트4 빼낼 수 있었어 있어 답은 2로 줘 말이야 자 그러면 자 3 루트4로 적으면 답이 틀릴까요? 루트4가 뭔데? 2라며 맞지? 정연이는 루트4가 좋았고 윤진이는 2라 적었어 근데 하쿠쌤이 채점할때 어떻게 할까? 얘는 맞고 얘는 틀릴답니다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거야 2다하기 3은 얼마야? 오 근데 답을 열어줘 보는거죠 이건 뭔데? 학교 쌤 보고 네가 괜찮으란 말이잖아 맞지? 맞네? 루트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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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은 57 빼낼 수 있나? 1하면 27 3하면 어 빼낼 수 있죠 57하면 얼만데요? 2,3으로 약을 하면 19번 19번 못 빼내네 미안하다 루트 81 돼있어요 맞지? 루트81 돼있는데 내가 답을 열어줘 버리면 학교 쌤이 익하고 있어야 되잖아 맞지? 3,27 3,9 3,3 3,3 아 얘 9구나 학교 쌤이 이렇게 해야되잖아 그러면 맞지? 따라서 답은 어떻게 해야돼? 무조건 빼낼 수 있는건 다 빼내줘야돼 그게 답인거야 덜 빼내면 안된다 알겠어요 이런거하고 똑같다 6분의 2 적어놓으면 학교 쌤이 맞나요? 틀렸다 이제 틀렸다래 왜? 분소의 기본표현만 법은 뭐야 기합분수꼴이거든 맞지? 6분의 2가 3분의 1과 같은건 맞지만 3분의 1은 답을 맞다 지금 6분의 1은 틀렸단다고 이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빼낼 수 있는걸 다 빼내줘야된다 루트4 적어놓으면 돼 안돼 안돼 알겠어 그럼 쌤 좀 헷갈리는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루트112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는지 안 빼내는지 내가 지금 당장 안되지 맞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손에 숨 해놔야돼 111 3으로 야구나면요 3은 9 하면 21 남죠 37이 21 어? 3 곱하기 37 37은 소수잖아 소수수 뭔지 알죠? 37은 소수니까 빼내서 안빼내죠 똑같은게 나와 안나와? 안나와서 37은 더이상 나눌수가 없으니까 따라와서 얘는 답이 그대로 답이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어? 자 이런식이 됐다 그래서 일단 2번은 맞고요 1번은 한번 틀렸다고 확인했어요 루트10 나누기 루트2는 루트5죠? 널려면 되죠? 널려도 그 다음에 루트3 곱하기 루트2 곱하기 루트5는 얼만데요? 루트30 쌤 빼낼 수 있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왜냐하면 소수끼리 곱해놨잖아 맞지? 30 곱해 30 전승으로 해봤지 3 2 5 밖에 안나와요 똑같은게 없기 때문에 그냥 루트30입니다 다음 2번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루트5 곱하기 루트15 하면 얼마데요? 루트50 루트50 나누기 루트2 하면 루트25 루트25는 뭔데요? 5 5 5 이렇게 풀어도 되죠 다 맞습니까? 쌤 말로 했는데 뭐가 있었다 컴퓨터 또 날아간다 근데 내가 하나 더 곱하기 하고 나누기 있을 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갑자기 나누기 나오면 곱하기 로 바꾸고 역수를 바꾸어서 개선합시다 라고 배웠어 맞지? 기억나요? 나누기 나오면 곱하기 로 바꾸고 역수합시다 왜 그렇게 배울까요? 초등학생과 초등학생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17 곱하기 맞나? 16 나누기 17 하면 답을 만들 16이죠? 맞지? 중학생들이 계산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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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하면 되죠? 맞지? 초등학생이 이렇게 계산하네 일단 보안다 17이랑 16을 곱하기 시작합니다 주욱 저거 다시 이거를 뭐해요? 다시 나누기 17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차이야? 이게 틀린게 아니지? 원래 이게 이걸로 배운거에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 있대요? 순서를 다르게 해줘요? 일반적으로 곱하기와 나누기가 나온다면 자 이거는 지금 기본 얘기하는거야 중1꺼 얘기하는거라고 근데 혹시나 계산대면 틀릴까봐 내가 얘기해주는거니까 한번 듣고 흘리면 돼요 곱하기와 나누기가 나왔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맞니?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앞에서 어떻게 다 하는거야? 이해되요? 근데 나누기가 곱하기로 역수 바뀌어서 취해버리면요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당연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곱하기는 순서 의미없어요 알겠니? 내 마음대로 곱하기 하면 돼요 곱하고 싶은 순서를 그래서 곱해주면 계산이 빨라진다는거에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거에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돼요? 원래는 앞에 두개 곱하는거보다 어떻게 해야돼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이거는 숫자가 간단하니까 너희가 암산한거지만 숫자가 복잡해지면 암산 안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약분시키는거죠 그럼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얼마야? 루트 5 곱하기 루트 5 얼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했죠?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얼마? 뭡니다 요거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 초반에 맞지? 맞지? 지금은 괜찮아 오늘 처음 배웠는데 뭐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라? 똑같은 수 곱했을때는 제곱때문에 루트만 난리해서 읽어라 오케이? 일단 답은 얼마다? 4분이네 알겠어요? 그다음 갑니다 다음 문자를 AB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자 보겠습니다 루트 12 빼낼 수 있어 없어? 몰래? 빼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루트 12는요 손 수분해시킬게요 그럼 2하고 2하고 3 남아요 맞지? 그래서 너 원래 어떻게 해? 2 루트 3으로 적잖아 맞지? 맞니? 근데 그거는 간단하게 나타내는거고 5번에는 문제를 AB를 사용하여 나타내라면 맞죠? 그러니까 빼내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는거죠 얘는 루트 2랑 루트 2랑 루트 3입니다 이거 떨어뜨려올 수 있잖아 맞지? 그럼 너는 원래 이거 읽어주면 2 루트 3이라 읽겠지만 맞아요? 지금은 루트 1을 A 나눠서 했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바꾸면 되요? A 곱하기 A 곱하기 B 요렇게 바뀝니다 따라와서 A 제곱 B 요렇게 바꿔주면 되요 이거는 알겠니? 얘는 빼내지 말고 그냥 손수분해만 시켜놓고 개선하라는 거죠 자 245 자 245 돼요 그러면 선생님 245 손수분해 시켜볼게요 자 5로 약한됩니다 5 4 20 5 9 45 그 다음에 7 7 요렇게 나오죠 그럼 원래는 7 루트 5라고 얘기하겠다 맞지? 맞니? 근데 이 문제는 요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루트 5와 루트 7을 써먹으라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빼지 말고 그냥 뭘로 가자 알았어요 얘는 루트 5랑요 루트 7이랑요 루트 7이랑요 루트 7이랑 곱한 애입니다 맞아?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는 A라 부를거고 얘를 B 얘를 B라 부르기 때문에 A 곱하기 B 곱하기 B가 될 것이고 답 적을때는 AB 제곱 요렇게 적어줍니다 됐어? 졸리나? 혜민이 다음은 뭡니다 다음 중 빼내는걸 잘못 빼내고 골라라 이 말이죠 앞에 A가 나왔기 때문에 빼내봐라 이 말이 잘 맞지? 맞니? 자 10이 빼냅니다 10이 빼내면 얼마데요? 10이 선수분할게요 맞는지 확인만 아세요 내가 적어주니깐요 자 12 손수분해 시켰어요 얘네는 이거 보고 읽어봐 얼마를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 2루트 3 맞나? 똑같은 2개는 하나하나 나가니까 맞지? 자 그럼 1번 맞네요 자 125 손수분해합니다 5로 약분나면 25 5로 약분나면 5에요 자 이걸 읽어봅시다 얼마를 읽어야 돼요? 5루트 5 그러면 2번도 맞죠? 3번 봅니다 3번 40으로 해주세요 자 45 3 15 3 5 3루트 5 맞니? 맞지? 솔직히 이걸 안하고 이거 안에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3안에 제곱 들어가면 얼마돼? 9 9 5 45 맞죠? 그렇게 확인하면 된다 자 4번 봅니다 108 아까 선생님 했던 거 맞네 자 3으로 약분나면 36입니까? 맞죠? 2로 약분나면 18인가? 3으로 약분나면 6 2로 약분나면 3 맞니? 그럼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잖아 곱하기 순서 없으니까 맞지? 그럼 2 하나 나갔고 3도 하나 나갔네요 그럼 얼마대요? 나간 것끼리는 승리야 나간 것끼리는 뭐해야돼? 곱하기 오케이 2랑 3이랑 곱했으니까 얼만데? 6 6 루트 3 맞아 틀려 틀렸죠? 맞니? 맞니? 3분끼리 적혀있잖아 됐니? 자 차는요? 귀찮죠? 2랑은요? 500 5랑은요? 100 5랑은요? 100 20 5랑은요? 4 1랑은 2 맞아? 됩니까? 2 2 하나 나갈 수 있어 없어 5 하나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가면 얼만데? 지금 나가면 10 그리고 못나가면 틀고 지들 뭔데? 10 10루트 10 이해되겠어? 그 다음 예를 들어 봅니다 선생님 루트 6이랑 루트 10이랑 곱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6 곱하기 루트 10은? 루트 60 4랑은 루트 60이에요 그럼 60초에 수분해 시키봐야되나? 맞죠? 2를 갖고 나면 30 2를 갖고 나면 15 3를 갖고 나면 5 그러면 루트 60은 빼내면 얼마로 나온다? 빼내봅시다 얼마 나오죠? 2루트 얼마? 2루트 15 오케이 2루트 15에요 자 같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a가 얼마라고 합니다 2 됐습니까? 괜찮죠? 어 6번호입니다 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래요 a 루트 b가 a 제곱 b이다 루트 a 제곱 b이다 루트 a 제곱 b이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데 얘는 한꺼번에 다 루트 집어넣어서 뭐하라 큰 수 찾으래 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어 대소반계 숫자 크기 비교할 때는요 둔다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크기 편하죠 루트 이랑 루트당 누가 큰지 누가 뻔하잖아 맞지? 근데 하나는 5고 하나는 루트 19야 누가 더 커? 하나는 5고 하나는 루트 19야 누가 더 커? 5가 더 큽니다 이거 어떻게 비교해? 얘도 뭘로 씌워주면 돼? 루트를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크기 비교할 때는 전부 다 뭘로 비교하라 다 루트 바꿔서 계산해 그러면 쌤 4 안으로 집어넣읍시다 4 안으로 들어가면 얼만데? 16 그럼 루트 16 곱하기 옵니까? 일단은 맞죠? 그럼 계산하면 얼만데? 80입니까? 오케이 자 얘는요 5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데요? 25 그럼 25 곱하기 인가요? 그럼 얘는 루트 50이네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 옵니다 얘는요 안에 들어가면 얼마데요? 9 곱하기 6입니까? 그럼 얼마데요? 루트 54죠? 되고 있어 자 그 다음 얘는요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데요? 루트 81 곱하기 3분의 1입니까? 맞지 계산하면 얼마데요? 루트 27 됩니다 됐니? 단순 간단히 꼽혀있는 쌤이 항상 빨리 빨리 할게요 되겠니? 요렇게 나오네 아 따라오고 제일 큰게 누구에요? 제일 큰게 누구죠? 4독도 가장 큰 수를 찾으라 했기 때문에 다음날마다 4독도 옵니다 자 되겠어요? 와 이거 뭐지? 또 한 문제 되겠니 혹시? 없죠? 대체 한번 더 넣으세요 자 육강도 옵니다 육강 자 봅시다 분모의 유리화와 제곱근의 값이라고 되는데요 자 우리가 중요한거 첫번째 여기 남아있는건 유리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유리화도 마찬가지 하는 방법만 알면 되요 계산 과정이 일부입니다 뭐 개념으로 해서 새롭게 배우는 공식이 이런게 아니에요 알겠지? 자 봐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분모가 루트가 있다 맞지? 그래서 분모가 무리수일 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분모가 루트가 씌어져있는 무리수일 때 당연히 빠질 수 있어 없어 못 빠지는 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숫자는 전부 다 빼낼다 다 빼놓는다 했지 내가 그래도 못 빠지는 숫자가 있을 때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 일때는 분모 문자에 0이 아닌 어떠한 같은 수를 곱해서 원래 우리 문수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봐라 여기 2 곱하고 여기도 2 곱하면 10분에 4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어 분모 문자에 똑같은 거 곱하죠 맞지? 똑같은 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본다? 분모의 유리화로 보여 다시 유리화가 뭐냐 분모가 무리수일 때 맞지?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꿔주는 형태 그걸 보고 유리화라고 불러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꿔주는 거면 분모에 유리화겠죠 맞지? 분자에 있는 것을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꿔주면 분자에 유리화겠죠 맞지? 단 분자에 유리화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뭐만 생각합니다 일단 딴 건 몰라도 분모에 루트가 나오면 안돼 분모에 만약에 루트가 나왔으면 바꾸라 뭐로 유리수로 루트 세바라 그 말이야 됐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쌤 얘는 간단합니다 얘는 간단하고 다른 게 조금 관리하는 거야? 봐봐 루트 2 분의 1 나왔어요 아까 내가 뭐라 얘기했었지? 쌤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면 뭐 나와요? 2 2 나오네 똑같으면 두 개 붙어버리면 루트 날라가 버리지 맞아? 똑같으면 두 개 붙으니까 루트가 날라갔어 어? 그러면 루트 2가 있었으면 내가 여기에다가 분모 문제에 똑같은 수 곱합시다 뭐 곱할까요? 루트 2를 이렇게 곱할게요 그럼 이거 얼마대요? 2분의 루트 2 됩니까? 따라와요? 쌤 루트 15분의 3이 있어요 이거 분모 무리수 맞지? 맞지? 바꿔줘야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럼 얼마 곱해? 분모에 루트 15 곱해 그럼 분자에는 얼마 곱해? 루트 15 곱해 왜? 분모 문제에 똑같은 수 곱하면 같은 수니까 그럼 분모 얼마로 바뀌어요? 15입니다 맞죠? 그리고 얼마대요? 3루트 15 됩니까? 맞는데 끝났나? 약분내야 됩니다 약분내면 또 약분내야 돼요 4하고 15하고 약분내야 돼요 돼요 5분의 루트 15구나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분모가 뭐 나오고 있을 때 혼자 딸랑 루트를 가진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얘랑 똑같은 걸 곱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잘 봐라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셋 루트 12분의 1 루트 12분의 1 루트 12분의 1 답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유리화 시켜야 되겠지 맞니? 맞아요 태민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몰라 몰라 아는데 대답하니까 싫어 빨리 얘기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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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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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다 패스 정연한테 양아 니한테 대답을 원하네 얘기해봐 루트 12분의 1 어 루트 12분의 1 분모 분자에 곱해서 푼다 맞지? 근데 있잖아 윤지인은 다르게 푼다 어떻게 푼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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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패스 어 승대야 네? 패스했다 얘기해 줘야지 나 승부고 있어 어 어 루트 12분의 루트 12를 곱해요 이게 똑같은 말이죠 분모 문제에 루트 12를 곱한다나 루트 12 루트 12분의 루트 12를 곱한다나 똑같은 말이잖아 자 지금 정연이 이렇게 얘기했어 샌 레옥에다가 승대도 이렇게 하고 윤지인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미연이 혼자 남았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12분의 루트 12야 맞지? 자 미연이 얘기했는데 다른 방법은 무슨 거야 잘 모르겠니? 자 뭐냐면 뭐냐면 자 분모 문제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나니까 조금 숫자가 커질 수도 있잖아 분자의 숫자가 맞지? 또 분자에 루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런 경우는 요렇게 풀 수도 있죠 샘 루트 10 몇 장 빼내야 되잖아 맞지? 빼냅시다 자 자 10이 아까 소유수분이 나오면 10이 소유수분이 나오면 2,6,2,3 해서 달래요 2,6,2,3 2,6,2,3 맞나? 어 빼냅지? 맞아요? 어 어 니 지금 얘기하려고 했잖아 어 입을 벌렸잖아 봐라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해 나왔는데 뭐라고 얼마 얼마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해요? 여기 10이 곱한다고요 모르겠어 자 점파해 루트 3 곱한거죠 자 봐봐 어차피 내가 지금 하고 싶은게 뭐야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그 루트를 어떻게 하겠다 없애겠다는 거잖아 목적이 맞지? 얘네는 루트 10이었고 그래서 루트 3이였고 내가 똑같으면 곱해버렸어 그럼 12분에 루트 10이 되겠죠 맞니? 근데 내가 이걸 빼놓고 시작하면 여기에 뭐 곱한데 루트 3만 곱해도 되죠 맞지? 그럼 얼마돼요? 6분에 루트 3이죠 맞나 얘기가 얼마인데 3 2,6 맞죠? 그러면 선생님 얘랑이랑 답이 다르잖아요 자 얘는요 12 이거 안 빼냈죠 뒤늦게 빼내야 되잖아 지금 맞지? 그럼 얼마돼? 2루트 3 다시 12 이거 약분하면 6분에 루트 3 맞니? 자 그럼 뭐가 빠를까요? 위에 방법이 빠를까? 밑에 방법이 빠를까? 밑에 방법이 빠를까? 어? 그런건 없어요 뭐냐면 뭐냐면 편한걸로 하면 돼요 단 두가지 방법이 있다라 알아 숫자가 만약에 분모 문자가 숫자가 크면 어떻게 해? 분모 문자 숫자가 크면 약분시켜보고 약분도 안되면 밑에 방법으로 두는게 유리합니다 왜? 봐봐 루트 13분에 루트 12분에 루트 15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돼? 루트 12 분모 문자 곱할까? 이거 루트 12 분모 문자 곱하면 12분에 루트 얼마야? 180 나옵니까? 그럼 180 빼는게 귀찮지 맞죠? 맞니? 그럼 이런경우면 어떻게 해라? 바로 약분시켜보여요 알겠니? 이거 약분도 되잖아 지금 3으로 약분도 안돼 3으로 약분도 되지 3 약분도 하면 얼만데요? 루트 4 되는 루트 5가 이거 빼면 얼만데요? 분모 얼만데요? 2 루트 5 되나? 이렇게 맞죠? 이거 정리하고 약분도 하면 다시 이거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빠르다 뭐 딱한건 없어 단 숫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뿐 그러니까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아 요때는 이게 빠르겠네 저때는 저게 빠르겠네 요런게 있단 말이야 당연히 이게 지금 당장은 안보이죠? 왜? 이게 금방 배웠는데 근데 내가 편하게 얘기해주면 분모 혼자의 숫자가 곱해지는게 크겠다 내가 곱하기 같이 더러운 계산을 하고 있다 싶으면 그 방법 말고 빼내서 푸는 방법을 계산해봐도 된다는거야 알겠어요?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 다 나왔던거 일단 테스트할게요 문제목입니다 자 다음에 분모를 유리아해라 유리아하라 했어요 그리고 또 분모를 자 분자는 유리아 시키면 안 나온다 했어요 분모만 유리합시다 됐죠? 내가 대답할 때까지 얘기한다 내가 질문한다 해명이 지금 대답 못하는 사람은 지금 저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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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도 있거든요 자 봅시다 이거 해명이 분모도 어떻게 해야 되죠? 3 3 또 패스 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거 곱하면 된다 했죠 뭐 곱해라? 루트 3 곱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루트 3 곱했죠? 그럼 분모 얼마나 돼요? 3 되나? 분자 얼마 돼? 루트 3 됐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해명이 어 이거 얼마 곱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나? 어 그럼 이거 얼마 되지? 집중해봐 이거 그냥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풀 거 많아 풀 거 줄까 너 이만큼 줄 수 있다 숙제로 알겠니?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풀 필요 없어 자 앞에 봐 여기 얼마 곱하면 돼? 루트 3 곱하면 되지? 그럼 얼마돼요? 3 여기 루트 3 곱하면 얼마돼? 루트 6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누가 있었는지 알건데 맞지? 어 자기씨 아신지 알거야 여기 얼마 곱하면 돼? 루트 7 오케이 루트 7 곱하면 분만 얼마돼요? 7 분자 얼마돼요? 틀려야 돼? 그냥 얘기해 5루트 7 오케이 5루트 7이죠 루트 아닌 거라 루트인 거면 곱해봤자 그냥 붙이는 경우 밖에 못해요 곱할 수가 없어 맞지? 아까 곱하기는 언제 가능하다 했어? 루트 밖에는 밖의 끼리 아내는 아내끼리 간거야 맞지? 얘기해서 해봅니다 자 회원님 장현아 보여줘라 네 얼마야 돼? 어 근데 윤진이 다 얘기해 볼거래 왜가요? 위로 표정인데 지금 빨리 얘기해라 윤진아 어? 루트 5 루트 5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숫자가 루트 15 곱하면 분자 얼마 안 돼? 75 나오거든 5 곱하기 15 해야 되잖아 근데 봐봐 분모 혼자에 약분 되는 숫자가 구이면 뭘 시켜놓고 하면 돼? 약분 해놓고 하는게 빨라 그건 자세한거야 오케이? 됐죠? 그럼 빼낼 수 있는 거는 뭐 나중에 예산하면 되지만 약분 되면 약분도 해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만데요? 루트 5로 약분 되나? 맞지? 분모에 약분하면 얼마지? 루트 3 얘는 약분하면 1이니까 치워 루트 1은 1이잖아 어차피 없어진다고 약분하면 1이니까 맞지? 생략 됐나? 이해됐나? 정형아 그럼 얼마 곱해? 루트 3 곱하면 얼마돼? 2루트 3 됩니까? 힘들면 얘기하세요 쌤이 너 힘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맞지? 이해되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 쌤 미쳐가지고 나한테만 질문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미안하 맞지?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건데 모르면 쌤이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모르면 쌤이 잘 모르겠는데 하나 더 해주세요 해도 되고 맞지? 알면 아는 것도 좀 빨리 넘어가줘 하면서 얘기해도 되고 오케이? 필요한 거 꼭 알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뒤에 거 못 풀어봐 자 그 다음 2번 겁니다 쌤 루트 20분의 루트 3을 등모를 유리화 시켰더니 X분의 루트 15가 됐대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 곱할까? 일단 약분 되나? 약분 안 돼 그럼 약분 안 되니까 일단 뭐 시켜야 돼? 유리화 시켜야 되지 맞죠? 유리화 시켜 봅시다 그럼 얼마 곱해야 돼? 어 루트 20 분모 문자에 곱해도 됩니다 맞죠? 또 다른 방법으로 해내고 계산해도 돼요 알겠니? 내가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이거는 뭘로 푼다고 맞다 틀렸다가 안 돼 둔다 맞는 말이야 알겠어? 자 나는 바로 한번 해볼게요 루트 20분의 루트 3인데요 쌤이 내가 분모 문자에 루트 20을 곱해버렸어요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20이 되죠 맞니? 분모는 붙자면 얼만데요? 60이 되죠 맞지? 60 빼낼 수 있어 없어 60 빼내면 2하면 30 2하면 15 3하면 5 이거 나오나? 맞아요? 읽어봐 빼내면 얼만데요?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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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15죠? 오케이? 되겠니? 이렇게 풀어내고 이렇게 풀어내고 일단 답은 10인 거 나왔어요 맞지? 맞니? 근데 액초에 20을요 2 10 2 5 하면 2루트 5로 빼낼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빼내면 된다 맞지? 빼내고 시작해도 된다 했다 맞지? 맞니? 그럼 윤진아 여기 얼마 곱해야 돼? 루트 5 그럼 여기는 루트 5 계산하면 얼마나 돼? 10 10 분의 루트 15 루트 15 루트 15는 15는 4 곱하기 오니까 안 빠집니다 맞죠? 똑같은 게 2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곱 숲 아니죠? 맞지? 굿 그래서 답은 10뿌러도 15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거고요 알겠어요? 됐죠? 되겠지? X는 10입니다 자 그 다음 제곱 근각 자 본답 제곱 근표라고 돼있어요 자 그 책에 관해 제곱 근표가 있을 텐데요 어디쯤에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어 뒤에 오면요 134쪽 보입니까? 134쪽 134쪽 한번 펴볼래요 그냥 펴볼래요 134쪽 앞에는 연필 하나 뽑아놓고 넘겨볼래요 자 134쪽 좀 넘겼죠? 맞지? 자 그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내가요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알고 싶은 거야 루트 2가요 잘 들어 루트 2가 1하고 2 사이에 숫자라는 걸 내가 이제 파악했어 맞지? 아니 루트 2는 대략 2의 제곱근이야 그러니까 루트 2라는 숫자 2개 곱하면 뭐가 나올 것이다? 루트 2라는 숫자 2개 곱하면 2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정도는 이해했단 말이지 근데 루트 2가 대충 얼마일까? 가 궁금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표를 보면 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제가 표부터 먼저 봐줄게요 이런 것부터 먼저 하자 만약에 루트 2는 내가 넘어가기로 하고 루트 3.2가 궁금해 오케이? 루트 3.2가 뭐해?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잘 봐 3.2하고 0한 거 읽어보면 돼요 소수 좀 두 자리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제곱근표에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다 뭐야? 루트 안에 있는 숫자야 지금 그러면 루트 3.20이죠 3.2는 맞니?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중복돼서 나오는 얘가 뭐다? 루트 3.2 값이요 그럼 루트 3.2 값이 얼만데요? 1.789라 되어있지 맞지?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루트 잘 봐라 여기까지 나한테 다 해 지금 내가 들었는 거 보고 어? 별거 없네 하고 넘어가다가 다 틀린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이 값을 알려주면 지금껄 알아야 돼 루트 3.33 값을 구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어떠한 두 수를 똑같은 두 수를 곱했더니 3.33이 나왔다는 거잖아 맞지? 그게 루트 3.33이야 그럼 이 값 구하고 싶어 이 값 어떻게 구해? 루트 3.33 3.33이니깐 얘랑 얘랑 공통이 되는 얘 긁어라 그래서 얼마 돼? 1.825야 실제로 1.825 두 번 곱하면 3.33에 아주 긁정한 값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됐죠? 당연히 얘는요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왜? 무리수라는 숫자는 순환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무한소수거든 맞지? 그래서 책에서 대략적으로 소주를 셋째 자리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만들어 놓은 숫자예요 대략 이 숫자다 라는 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없고 무한소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루트2 얼마일까요? 제가 폈죠? 루트2 읽읍시다 루트2 루트2는 어떻게 읽었나? 루트2.00입니다 루트2 읽어봅시다 루트2는 루트2.00입니다 찾았어요? 찾았나? 미연아 루트2 읽어보자 얼만데요? 1.414 2.414 남은 사람들은 다 찾았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승별 루트5 한 번 읽어볼까요 2.236 2.236 맞나? 다른 사람들 똑같이 나왔나?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됐지? 됩니까? 윤진아, 루트 17.1 찾아봐. 루트 17.1. 4.135. 딴 사람은 똑같이 나왔나? 나왔어. 정연아. 루트 50.4 찾아봐. 루트 50.4. 루트 50.4. 7.099. 쌤은 몰라. 쌤은 표가 없잖아, 지금. 야, 이거 표가 외운 거 아니야. 이거 표가 외우면 죽지. 보고 읽은 것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똑같이 나왔어? 루트 99.9 찾아봐. 어? 얼마? 9.9? 95. 99.9.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얼만데요? 9.95입니다. 맞아? 맞지? 그럼 자식, 다 표를 읽는 방법을 내가 알아냈다 이 말이야. 잘 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야. 그러면 쌤, 표 읽는 건 내가 알아냈는데요. 제급금표의 가장 작은 값이 얼마지? 제급금표의 가장 작은 값이? 루트 1.0.0이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말이야. 루트 1.0.0부터 나오지? 맞죠? 마지막 값이 어디 나왔지? 루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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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고. 그러니까 제급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99.9 맞나? 맞아요? 자, 다시. 제급금표는 한 개가 있습니다. 이거 루트 안에 있는 숫자 다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미친 거죠, 이거. 맞지? 루트 1121 구해봐. 그럼 누구 못 구하자, 여기서. 맞죠? 그래서 루트는요. 잘 봐라. 이게 쌤, 지금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자, 봅니다. 제급금표에 없는 수액값. 그러니까 제급금표는요. 1.0년부터 99.9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도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중요한 거를 했다. 1.0년부터 99.9까지라고 했잖아. 맞지? 맞아요? 1.0년부터 99.9까지라고 했어. 그럼 1.0년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소수가 나온다든가. 루트 0.024 이런 거 구하라 할 수도 있죠. 이거 구하래. 이거 구할 수 있었어, 이거 지금. 못 구하잖아. 맞지? 또는 루트 120. 120 구하래. 못 구하죠, 지금.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령을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쌤, 루트 0.24는요. 이거 루트 100분의 24이니까요. 아니, 내 나름대로 이제 못 푸는 거야, 공부했는 애들이. 그러면 쌤, 100은 나가면 얼마고요? 10이고요. 맞아요? 24은 얼마지? 빼내면? 아직 안 되죠. 24 빼내면 12, 2하면 6, 2하면 3이니까 얼마로 읽어? 루트 24 얼마로 읽어요? 2루트 6. 오케이, 2루트 6. 그럼 얘가 2루트 6이에요. 그럼 얘는 5분의 곱하기 루트 6이네요. 쌤, 그러면 루트 6이 표에 있잖아요. 맞니? 맞아요? 루트 1 표에 읽어? 없어? 2점. 루트 2 이거 한번 읽어볼래? 2점. 2점. 내가 앞으로 안 넣은 거라는 소리 없었어요. 계속 그 표고 있으면 됩니다. 얼마? 2점. 439. 439. 449. 그러면 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5분의 1 곱하기 2.449 하면 되잖아요. 하면 돼요. 맞지? 단, 이렇게 풀면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풀게 되는 순간, 곱하기 가 되는데, 우리는 저게 실제 2.449가 아니고, 원래는 2.449 뒤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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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나오는 숫자거든. 근데 여기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해 놨잖아. 맞지? 원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5분의 1 곱한다고 생각하면요. 약도는 안 되겠지만, 0.2, 10분의 2 해서 2 곱해서 10분 나눠도 되겠지. 그렇게 곱하면, 여기는 숫자들을 계산 못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어. 그리고 일단, 두 번째, 곱하기 자체가 귀찮죠. 귀찮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안 푼다. 그럼 쌤 어떻게 푸니까? 잘 봐. 어떻게 푸는지. 일단 뭐로 바쁩시다. 그거 아직 헷갈리니까 내가 뭐로 바꾸나? 이렇게 바꿔요. 엘미. 됐어? 자, 10만 건드리는 거야. 10만. 10은 빼내기 좋죠. 집어넣기 좋죠. 10제곱하면 얼마인데? 100. 근데 100하고 어떤 수 곱하는 것도 쉽죠? 공 뒤에 두 개만 붙이면 되거든. 맞니? 100분의 1도 꺼내기 좋죠. 소수점 두 개만 치워주면 되거든. 곱하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봐.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쌤 얘는요. 소수점. 그러니까 100, 1000, 10000. 이런 것만 건드리는 거야. 이 100 나갈 수 있어? 없어? 100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1 되나? 100. 나가면 바꾸라. 부모니까. 그리고 뭐 남아요? 루트 24 남아요? 맞아? 네. 자, 루트 24 찾을 수 있어? 알았어. 찾아봐. 루트 24 알만이? 4.8. 8. 8. 8. 루트 24 찾았어요? 4. 8. 루트 24 어떻게 찾더라? 24.0 찾으면 되잖아. 맞지? 4.899.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쌤 얘는요. 10분의 1 곱하기 4.899 다 같이 맞죠? 근데 이거 곱하기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 쉽죠? 10분의 1 곱했다는 말은 소점 앞으로 한 번 땡기란 말이잖아 계산하면 얼마나 많아요? 0.4899 받아요 얘를 원래 계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24 2.449 나누기도 하는데 이거 5라운드지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2 곱하기 2.449에서 2.449랑 2 곱한 다음에 10으로 나가야 되잖아 맞지? 맞니? 일단 곱한다는 자체가 귀찮죠? 맞죠? 자, 본다 봐봐 이렇게 나왔어 루트 101 나왔어 자, 루트 101은요 봐봐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야 루트 101은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든 숫자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제국금표에서 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 제국금표는 어디부터? 이거 알아야 돼, 시험에서 한 번 나와 1.00 숫자 3개로 되죠? 1.00부터 99.9까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를 벗어나면은 내가 만들어서 풀어야 돼 101은 99.9보다 크잖아, 맞지?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어야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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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쌤? 얘는요 뒤로 2칸 이런 식으로 옮긴단 말이야 알겠니? 왜 2칸씩 옮길까요? 자, 1칸은 10이죠, 10 10은 밖으로 빼낼 수 있어, 없어 못 빼내 근데 2칸 옮기면 어떻게 돼? 100이죠? 100분의 1이든 100이든 어차피 100이잖아, 맞지? 그러면 밖으로 나갈게 10이든 10분의 1이든 나갈 수가 있잖아 맞아요? 3칸은 돼, 안돼? 안돼, 못 나가잖아 다 나가야 돼, 내 말은 1분만 나가면 안 돼 그럼 4칸은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갈 수 있죠? 100은 100으로 나가잖아 100분의 1은 100분의 1으로 나가잖아, 맞지? 맞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요령으로 빨리빨리 하자니까 그럼 요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빨리빨리 하자, 맞지? 맞니? 앤 나비, 쌤 이거 뒤로 옮겨야돼, 앞으로 옮겨야돼 해봐 100이 여기 있는데 이걸 뒤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100이 여기 있는데 이걸 뒤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100이 나오잖아 더 큰 거 아이가, 이거는 맞지?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 앞으로 옮겨야 돼 자, 소초 앞으로 2칸 옮겼다 그럼 앞으로 2칸 옮겼으면 얼마나 봐요? 1.0이 되나? 이해됐어? 근데 원래가 뭐였어? 101이니까 100 다시 곱해줘야 되죠 앞으로 2칸 옮겼으니까 100 곱해줘야 되겠죠 맞지? 잘 본다 그러면 여기는 100 나갈 수 있어 없어 여기는 100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갈 수 있죠 얼마 안 돼요? 10, 루트 1.01입니까? 맞지? 1.01을 찾아봐 루트 1.01을 찾으세요 루트 1.01 얼마 안 돼요? 1.01 1.05 1.05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쌤, 10 곱하기 1.05래요 이 말이지? 맞아? 근데 6 곱하기 할 때 10 곱하면 뭐 말 옮기는데? 소수절만 띄고 옮기잖아? 그래 곱하면 파란다 이 말이야 어떡해 7.0으로 바뀌겠죠? 맞니? 지금 구름이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시험에 잡는 문제라고 자, 문장을 보면서 해줄게 네, 이쪽이 다운 자, 다음에서 6.05를 읽으래 자, 이거는 쌤 안 적는다 루트 6.05 찾았나?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루트 6.05 찾았어요 앞 표 나왔잖아 표의 일부만 나왔잖아 다시 채로 돌아옵니다, 채로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자, 루트 6.05 찾았어? 얼마 안 돼요? 6.05하고 5하고 읽으면 2.460입니까? 맞지?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쌤 2.460이니까 2.460 적어야 될까요? 2.460 적어야 될까요? 다시 너 뭐 보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봐야죠 2.460으로 나와서 맞지? 6.05 했잖아 그럼 2.460 나왔는데 2.460 적어야 될까요? 2.460 그까지 다 적어야 될까요? 학교에서 안 해주는 선생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해 주는 거야 책이 다 안 나왔잖아 자, 답은요 이걸로 적을 시작해요 알겠니? 이걸로 적어야 됩니다 왜 이런지 알아? 실제로 얘는요 뒤에가 다 0000이야 지금 그래서 이 얘기가 안 되잖아 얘는요 뒤에가 0이 아니에요 뒤에 언제 모르는 숫자가 있는 숫자잖아 대략 반올림 했더니 0이 됐다는 거지 실제로 뒤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거든 맞지? 그래서 대략 적어줬지만 내가 구하는 것도 0까지는 적어줘야 돼 알겠니?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답은 끝났죠? 그 다음 봅니다 다음 루트 2는 1.4에서 하고 루트 20은 자, 그러니까 책에서 표 안 주겠지 표 주면 너희 시험지 입만해지잖아 맞아? 그래서 표 안 주고 요거를 해준다고 자, 제공권표 보면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이렇게 나올 거래 너희가 찾아봐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그럼 봐라 어떻게 하는지 쌤, 200은요 제공권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제공권표에 나오는 숫자는 뭐부터 어디까지니까? 1.00부터 99.9까지니까 맞지? 그래서 200은 안 나와요 그러면 쌤, 잘 봐 앞에 보세요 요 점이 소수점입니다 맞나? 맞지? 그러면 앞에 다 세 개 나오는 100단위가 나와 버리잖아 그러면 이 소수점 어디로 옮겨줘야 내가 찾을 수 있는 숫자가 되어버릴까? 앞쪽으로 옮기면 되지 맞지? 그것도 몇 칸씩 한 번에 두 칸씩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요렇게 움직이면 되나? 맞아요? 그럼 바꿀게요 시 바꾸면 얼마돼요? 룩두 2 곱하기 자, 이거 1으로 옮기면 2라 했잖아 2.6 0은 2잖아 맞지 2 곱하기 얼마에야 다시 원장 틀려나? 100 그러니까 앞으로 옮기면 뭐한다? 100 곱하면 되죠 됐어요? 맞니? 자, 했어 그러면 쌤, 이거 100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100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100 있어? 얼마로 나가? 10 곱하기 루트2가 되어버리죠. 이해되나? 근데 루트2가 위에서 설명하래? 알려놓았잖아. 외워놓으면 편하게 납니다. 루트2, 루트3, 루트5, 루트7 외워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필요없어. 우리 선행이니까. 됐지? 일단 10 곱하기 루트2가 얼만데? 1.414 다음은 얼만데? 14.14 따라가고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루트2가 얼만데요? 20만이죠? 맞지? 100보다 다른 수만 나오고 있었는데 20만이 나왔어요. 못 풀죠? 그럼 뭐 해야돼요? 뭐 해야돼요? 소수점 옮겨야되지? 맞나? 제극권 표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잘 봐라 쌤이 끝나고 나는데 좀 더 빠르게 푸는 방법 다 알려줄겁니다. 할 때마다 일을 잡을 수 없잖아. 맞지? 근데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요령은 시험 대비 때 알려줘도 돼야 된다. 맞지? 요령하는게 잘하는게 아니다. 누가 요령을 없어서 쌤이 안 알려주나? 근데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 태어난 뒤에 요령을 익히는거지. 기본도 안되는데 요령하면 안 되죠. 이따가. 요령도 알려줄거니까. 소수점 여기있어요. 어디로 옮겨야돼? 앞으로 옮겨야되지. 맞나? 두칸 옮겼다. 쌤 두칸 옮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천이지. 맞죠? 이해되나? 이천도 나와 안나와? 안나와. 또 옮겨. 쌤 두칸 또 옮겼어요. 그럼 얼만데? 얼마? 이십이죠? 이십은 표에 있죠? 그럼 다시. 쌤 애는요. 루트 20에다가요. 얼마 곱하면 돼? 네. 만 곱하면 돼요? 맞아요. 그럼 만은 나갈 수 있어 없어. 백으로 나가죠. 이해 되겠어요? 그럼 만, 백으로 나갔어. 그럼 백 곱하기 이제. 루트 20인데. 루트 20은 문제 다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4.472 맞나? 4.472입니다. 그러니까 쌤 얘는 얼만데야 돼요? 447.2라는거죠. 447.2. 이거 두 번 곱하면 대략 20만에 가까운, 아주 가까운 숫자가 나올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세번째. 쌤 얘는 어떻게 합니까? 소호점 어디로 옮겨야돼요? 오븐은? 뒤로. 뒤로 가야되지. 앞으로 가버리면 소호점 더 작아지잖아. 맞지? 오븐은 뒤를 어디로 간다? 뒤로 갑니다. 됐어요? 자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호점 옮기면 얼만데? 그것부터 읽어. 2.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100분의 1 하면 되죠? 맞지? 100분의 1. 쌤 100분의 1 나갈 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루트 2죠? 루트 2는요? 1.414래요. 그럼 10분의 1 곱하기 1.414잖아. 아 계산하니까요. 얘는 0.1414죠. 맞아? 이해 됩니까? 자 여기까지 했고, 요령 한번 봅시다. 요령 한번 봅시다. 요령 한번 봅시다. 자, 원래 소호점이 여기였지? 맞지? 내가 앞으로 몇 칸 당겼어. 이게 앞이라 가져가면? 앞으로 몇 칸 당겼어. 두 칸. 그러면 얼마나 나오죠? 2 나오나? 그러면 그거 2 보이나? 2 있는 거 찾아서 반대로 뒤로 한 칸만 나가면 돼요. 왜요? 앞으로 두 칸 당겼다는 말은 큰 수라는 말이거든. 큰 수니까 소호점은 앞으로 당겼다는 말이거든. 맞지? 그래서 밖에서는 오른쪽으로 소호점이 옮겨지는데 안에서 두 칸은 밖에서 한 타야 되나? 안에서 100은 밖에서 10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쌤, 얘를? 얘를 요렇게 읽었지? 뒤로 메칸, 앞으로 메칸 갈까? 앞으로 메칸 후지했어. 두 칸 후지겠지? 그럼 얘는 뒤로 한 칸 가면 된다. 맞지? 그럼 1가 얼마 돼? 14점. 14점 이상 나오죠? 다시 봅시다. 얘는요? 쌤, 앞으로 몇 칸 갔어요. 네 칸 갔지? 맞니? 그러면 이거 읽으면 얼마 돼? 20. 그럼 20에서 뒤로 네 칸 가면 돼. 두 칸 가면 되죠? 맞나? 안에서 네 칸이니까. 4M7점입니다. 뒤에 볼까요? 쌤, 얘는요? 뒤로 두 칸 가면 된다. 애초에. 맞지? 그럼 얼마다? 2잖아, 2. 그럼 2에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앞으로 한 칸만 가면 되죠? 그럼 얼마 안 돼요? 0.1414. 쌤, 나 지금 무슨 방법일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냥 그건 몰라도 돼. 요령이 그거 빨라서 나중에 하고 싶어하는 건 다 요령으로 풀려고 하는데 요령은 지금 몰라도 돼. 어차피 시험 대비 전에 또는 다시 복습할 때 쌤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령 말고 원칙부터 먼저 가시면 돼요. 알겠니? 이해되겠어요? 자, 조금은 쉬었다가. 됩니다. 자, 36기기. 자, 이어서 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루트 1분에 루트 27을 분모를 유지하면 돼 있어요. 맞지? 자, 쌤이 얘기했었어. 약분 내가 뭐하였어? 약분부터 하라 했어. 그게 기본이야. 숫자를 적게 만드는 게 기본이죠. 그러면, 루트 6이랑 27이랑 약분되어야 돼. 됐죠? 그러면 이거 2 되고 얼마 되는 거. 이거 루트 9 됩니까? 맞죠? 그럼 내가 다시 해볼게요. 2루트 2분에 루트 9인데요. 루트 9가 뭐예요? 루트 9 빼낼 수 있었어. 바로 할 수 있잖아. 얼마입니까? 3. 따라와서 얘길 유리화시키면 분모에 얼마 곱해야 돼? 루트 2만 곱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루트 2하나도 곱했고 여기도 루트 2하나도 곱했었죠. 그럼 얘들 2이 붙으면 얼마돼?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얼마예요? 2. 그러니 분모 4 되고요. 3루트 2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이상한 식이 나와요. 얘들 뭐하면? 유리화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합니다. 2루트 54죠. 그 분에 루트 33이에요. 일단 얘가 약분이 되나 안되나 판단하라 했어요. 54는 3의 배수 맞나? 맞죠? 33는 3의 배수 맞죠? 따라와서 3의 배수끼리 알립니다. 그럼 얘는 적어줄게요. 얘는 2루트 18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분자 얼마돼요? 루트 11이죠. 맞지? 자 이제 유리화 시키면 되나? 맞지? 유리화 시키면 얼마 곱해야 돼요? 얼마 곱해야 돼? 루트 18 곱하면 됩니까? 근데 봐봐. 루트 18 곱하면 분자가 커지지. 맞죠? 그러니까 이럴때는 뭐 하는게 좋다? 빼내고 약간 유리화 시키는게 좋다고. 자 루트 18부터 빼냅시다. 루트 18 빼내면 얼마 돼요? 2하면 9 3하면 3이가 맞나? 루트 18이 얼만데? 3루트 2입니까? 맞죠? 그럼 다시 간다. 얘는 2 곱하기 3루트 2분의 루트 11이야. 그럼 이제 유리화 시키기 좀 편하죠? 맞지? 얼마 곱하면 돼? 루트 2 오케이. 루트 2 곱하면 분면 얼마돼요? 2 3 6에다가 루트 2 문자 분면 이게 또 2쇼? 그럼 얼마돼? 10이 되고요. 문자 루트 2 곱하면 얼마돼요? 2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이런식으로 정리해라. 애초에 이걸 18 곱해보내면 루트 198 나오거든요. 그럼 또 계산도 귀찮아집니까?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진 것 이렇게 된다. 얘가 12고 얘가 22죠? 문제에서 말해요. 두 마리 다 알아요. 답 얼마입니까? 34 답 4번이네요. 3번 봅니다. 다음을 계산하여라. 똑같이 뭐하자? 약분되면 약분하고 유리화되면 유리화시키면 됩니다. 약분합시다. 약분되면 안 돼. 되죠? 그럼 이건 1 되니까 나름 안고 이건 9 됩니까? 맞지? 그럼 다시 하자. 분모 이거 얼만데요? 루트 9가 루트 9 빼낼 수 있어 없어. 있어. 얼만데요 이거? 3분의 5죠? 곱하기 루트 3분의 1만 남았죠? 맞지? 분자는 루트이지만 1이니까. 됐어요? 이제 뭐 시키면 돼? 유리화. 분모 문자를 얼마 곱해야 돼요? 루트 3 곱하면 되니? 루트 3 곱하자. 여기 루트 3 여기 루트 3 곱하면 분모 얼만데요? 이거 이거 곱해야지. 분모. 그럼 9 됩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고 앞에 3도 있으니까 9 되죠.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얼만데요? 5루트 3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번도 옵니다. 일단 루트 5분의 6 곱하기 루트 7분의 15에요. 맞니?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합시다. 그럼 5하고 15하고 약분합니까? 3대나? 맞죠?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얼만데요? 루트 7분의 루트 얼만데요? 18입니까? 맞지? 분모에 얼마 곱해? 루트 7 곱해요. 그럼 분자에 얼마 곱해? 루트 7 곱해. 근데 18 곱하기 7하면 숫자 커지지. 맞지? 그럼 18 빼낼 수 있으면 빼내라 했다. 맞지? 근데 아까 18 빼내봤죠? 얼마나 나온대요? 루트 18이 얼마에요? 3루트 2입니까? 계속 해주는데요. 12랑 18은 왜 오세요? 계속 많이 나오는 거니까. 1이라고 하면 9 3 상하니까 3루트 2 나온다. 맞지? 됐나? 이제 6야? 하면 얼마돼야죠? 7분의 맞아요. 이제 바로 하면 루트 7 곱했으니까 그럼 얼마돼요? 2루트? 14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 다음 4번 봅니다. 루트 6은 2.4499 루트 60은 7.746일 때 루트 6000 보아래요. 자 원칙적으로 먼저 보았고 요령도 써보겠습니다. 일단 루트 6000은요. 소수점이 여기죠. 맞니? 어디로 옮겨? 이렇게 옮기면 되나? 그럼 얼마되니? 60 되나? 다시 옮겨요. 루트 60 곱하기 얼마에요? 100입니다. 따라오고 있니? 100 밖으로 나가면 10이죠. 10루트 60 돼요. 10 곱하기 루트 60이 문제에서 7.746이기 때문에 얘는 77.46이 됩니다. 됐어요? 여력으로 더 합시다. 3. 여기 선점을요. 앞으로 2칸 땡겼어요. 맞니? 그럼 얼마되? 60 된다 했지? 맞지? 그럼 60에 나와있는 점은요. 뒤로 1칸 땡기면 됩니다. 이 말이었죠? 맞니? 앞으로 2칸이라면 루트 밖에서는 반만 움직이니까 되겠어요? 그래스키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됐죠? 5번 다음 제곱근표 이용해서 제곱근 깍을 구하래요. 잘 봅니다. 똑같이 이제 요령 가볼게요. 요령으로 자 요정 앞으로 몇 칸? 2칸 갔어. 그럼 얼마돼? 724가 724 제곱근표에 나왔나와? 안 나와 그럼 앞으로 2칸 더 땡깁시다. 그럼 얼마돼요? 7.24일까? 맞어? 7.24 차원에 7.24 얘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 얘는 2.69일이야 7.24는 맞니? 근데 내가 봐봐 앞으로 지금 몇 칸 갔어요? 4칸 갔죠?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가라? 뒤로 2칸 가면 되죠?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나온다? 269.1입니다. 요령 따라오겠습니까? 요령으로 가야 빠릅니다.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얘는요 뒤로 2칸 갔어요. 뒤로 2칸 가면 어떻게 돼요? 72.4입니까? 그럼 72.4 찾아야죠. 됐어요? 그러니까 72.4는 8.509입니다. 됐니? 그 대신에 요 아래에서 뒤로 2칸 갔으니까 나온 값에서 앞으로 1칸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어? 그럼 얼마나 나와요? 0.85.09가 되겠죠? 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된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목은 덧셈입니다. 덧셈 뺄셈은요 약간 생각 한번 하고 해야 돼요. 초과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잘 봅니다. 선생님 얘기할게요. 자 2x 다하기 3x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2x 다하기 3x가 얼마예요? 5x입니까? 맞니? 그럼 다시 할게요. 2y 다하기 3y는 얼만데요? 2y 다하기 3y가 얼마? 5y죠? 이거 동료항이죠? 맞지? 자 룩두가 나왔다. 그럼 이제 한 번만 2z 다하기 3z도 5z라는 거 알아? 그러면 2x2 더하기 3x2는 얼마될까요? 5x2가 된다. 자 이 말 알아야 돼요. 룩두는요 룩두끼리 못 더해요. 알겠어? 룩두2 더하기 룩두1은요 룩두상 하면 망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 아니야? 룩두는 단지 문자처럼 앞에 있는 개수를 더하는 거지 룩두끼리는 못 더한다. 알겠어? 됐니? 룩두16 더하기 룩두9는 얼마예요? 룩두16 더하기 룩두9 얼마야? 얼마? 룩두16 더하기 룩두9를요 하여튼 두 가지로 풉니다. 룩두16 더하기 9랑 4 더하기 3이랑 이게 맞는 말입니다. 얘 틀려요. 1에 풀면 5 나오거든. 맞지? 맞지? 근데 룩두2끼리는 못 더해. 알겠어요? 그러면 더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더할 수 있느냐? 아까 금방처럼 똑같은 놈끼리는 더할 수 있는데 그것도 룩두2끼리는 더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개수끼리 더하는 거야. 맞지? 이해 되겠어?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애들 말 틀리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이것도 쌤이 얘기했던 방법하고 똑같죠? 문제 봅니다. 8 룩두3, 5 룩두3 나오면 얼마다? 얼마 나와요? 빨리 연습합시다. 8 룩두3, 5 룩두3 나오면 13 룩두3이야. 알겠지? 다시 4 룩두 빼기 룩두20 계산돼야 돼요 원래? 안돼. 왜 안돼? 룩두 안의 모양이 다르거든. 맞니? 근데 룩두20은요 이미 배웠어요. 20 선수가 나오면 2, 10, 2, 5 하니까 얼마 나온다는 거? 2 룩두5 나온다는 거 알지? 맞죠? 계산해서 어 쌤 그러면 얘는 4 룩두5 빼기 2 룩두5네요 갖게 버린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뺄 수 있어 없어. 있죠? 얼마입니까? 2 룩두5 대기 4 빼기 2니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분배협칙입니다. 분배협칙은 어차피 뭐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뭐예요? 곱하기죠 곱하기 분배협칙 곱하기잖아. 맞지? 곱하기 많으면 돼요. 자 이거 2개 곱하면 룩두6 맞지? 룩두2랑 룩두2랑 곱하면 2 맞니? 예를 들이 곱하면 룩두C 예를 들이 곱하면 룩두C 예를 들이 곱하면 룩두C 뭐 그냥 이 끝이야 맞지? 맞지? 우리 앞에서 그렸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합니다. 예를 볼게요. 1번. 룩두2 더하기 자 이거 분배하면 얼마나 나와요? 얼마? 이거 2개 분배. 2개 곱하면 얼마나 나와? 5 5죠. 룩두2 곱하기 룩두5는 5지. 실수하면 안돼. 5 그 다음에 쌤 예를 들이랑 곱하면 얼만데요? 일단 9호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룩두5랑 룩두C 곱하면 얼만데? 얼마? 되고 있죠? 이 빼야 돼. 입 안되면 쌤이 너의 진동이 늘려져. 너의 지금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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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고 다시 봐야 되잖아. 맞지? 맞지? 요것도 곱하면 얼마나 된다? 룩두5십입니다. 마이너스 룩두5십이에요. 자 이렇게 값쳐놓으면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알겠어요? 일단 룩두5십이 뭐니까? 빼낼 수 있는 숫자니까. 빼내봐야 돼. 맞지? 룩두5십 빼내줘다. 50조인 숫자 나면 5로 약분하면 얼만데요? 10 5로 약분하면 2 따라와서 아 얘는 5루트2입니까?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루트2당하기 5 빼기 5루트2에요. 봤니? 자 얘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쌤할 수 있죠? 왜? 루트 안에 같은 수의 형태가 나왔잖아. 맞지? 그럼 더하자 이 말이야. 루트2 빼기 5루트2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루트2죠. 1 빼기 5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4루트2이고 플러스 5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삼수라고 하면 뭣도한다? 자 2번입니다. 2번 2번 알겠어요? 이거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 시켜야 되나? 분모 나오니까 유리화 시켜야 되지. 맞지? 근데 약분 되면 내가 뭐하라고 했어? 약분하라고 했죠.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약분하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한번 약분하면 얼마 돼요? 루트6 되나? 맞아요? 맞지? 마이너스 루트3 자 덧셈 뺄셈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빼낼 수 있는 거 빼납시다. 그러면 루트6 빼기 2 됩니까 이거? 되겠어? 3번 봅니다. 3번 루트7 마이너스 루트3이랑 루트7 플러스 2 루트3이랑 맞지? 중학교 2학생 때 배웠던 곱셈 공식 갖고 놀아봐라 이 말이거든 맞니? 근데 그럴 필요 없어. 나 곱셈 공식 지금 제대로 모르겠으면 문자 나올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는데 숫자 나올 때는 모르겠어요. 할 거면 그냥 곱하면 되죠. 곱하면 되죠. 곱하세요? 얼만데요? 7 곱하세요? 얼맙니까? 플러스 2 루트 20일입니까? 곱하기 할 때는 루트는 루트 아닐 것끼리 기억나죠? 에너지인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21이죠. 에너지인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죠? 얼마? 6이죠. 왜냐하면 루트3루트3 곱하면 얼마야? 3 2 6이죠. 되겠니? 되겠니? 무슨 말인지 이제? 그렇게 되면 아니면 쌤 틀렸다 한건 아니야. 2 곱하기 루트9 해도 되는데 루트9 이제 루트3 루트3은 3인가? 빨리 캐치 해야돼. 됐죠? 개선하면요. 상수끼리 합시다. 706은 1 얘는 둘이 계산하면 얼만데? 똑같은 루트21이지. 그럼 앞에 있는 상수만 계산하면 되나? 그럼 얼마돼요? 플러스 루트21 1 루트21이니까 이런 생략 맞는 겁니다. 되겠어요? 4분 볼까요? 4분 하고 있습니다. 자 말해봅시다. 이렇게 2개 곱하면 얼마돼? 6입니까? 이렇게 2개 곱하면 얼마돼요? 바이러스 2루트2죠? 이렇게 2개 곱하면요? 시간 얼마 없다? 9루트2죠? 이렇게 2개 곱하면요? 얼마입니까? 이거 2개 곱하면 3루트2랑 루트2랑 곱하면 얼마돼요? 루트2루트2 곱하면 얼마야? 2 거기에 3까지 있으니까 얼마돼요? 6개죠? 그럼 이거 없어집니까? 마이너스 2루트2 플러스 9루트2니까 얼마돼요? 7루트2 되겠어요? 됐니? 자 그 다음은 뭡니다? 자 별빼쳐 3번 모르는 사람 많아 나도 이거 실수하면 되니까 별빼치세요 꼭 필요한 계산 방법입니다 뭐 공식 이런게 아니야 알겠어 꼭 필요한 계산 방법이니까 자 우리 유리화 시키는 거 잘했지? 앞에 봐 루트2뿐이라면 분모 문자에 곱해야 돼 루트2 나오지 루트3뿐이라면 분모 문자에 곱해야 돼 루트3 맞나? 근데 지금 봐봐 더하기 빼기로 돼있지 맞아요? 더하기 빼기로 돼있죠 맞니? 더하기 빼기로 돼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합차 공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트2다하기 루트3분의1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얘들이 얼마나 곱할까? 루트2 곱하면 어떻게 돼? 잘 생각해봐 루트2 곱하면 얘는 뭐 돼? 2대죠 근데 여기 루트6 되지 루트 또 넘지? 맞아요? 안돼요 루트3 곱해도 안돼 만약에 루트2 곱해봐 그러면 2 플러스 루트6분의 루트2잖아 맞지? 이거 없애라고 뭐 곱해 그러면 루트2 곱하면 2루트6 플러스 6분의 루트12 뭐 이러나오겠죠? 루트 안쓰집니다 맞죠? 맞니? 그래서 이거는 항상 두개가 뺄셈으로 나왔어 둘중에 하나라도 루트면 둘중에 하나라도 루트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합차공식 이용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봐라 얘 나오면요 이거에 구호 반대인에 곱해야 돼 중간에 구호 반대 그럼 합차공식 있으면 뭐 돼요? 앞에카 제곱 빼기 뒤에카 제곱이니까 1대죠? 중인 1학기꺼잖아 그리고 얼마전에 시험쳤던 내용이잖아 맞지? 합차공식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루트2 마이너스지 그럼 답은 루트2 마이너스 2개 합차공식 모르면 문제 못풀어 요거 내용인데 요 내용 알겠어요? 문제 갖고 봅시다 어떻게 푸는지 자 그거 반대를 하란 말이죠 이거는 자 봅니다 2루트2 플러스 1이면 여기 못 곱해야 돼요 2 플러스 루트2이면 여기 못 곱해야 돼 2 마이너스 루트2 곱해야 됩니다 그럼 분자에도 못 곱해야 돼요 2 마이너스 루트2 언제 한다? 더하기 빼기일 때 압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 알겠니? 더하기 빼기일 때 압니다 그러면 얘 정리하면 얼마나 나오죠? 앞에 곱하면 4 합차공식 빼기 2 1에 나오나? 맞아요 그 다음에 분자는 2 마이너스 루트2죠 계산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2 분의 2 마이너스 루트2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끝입니다 분모가 유리수고 빼내수면 다 빼냈잖아 더 센 빼내수면 할 것 없지 그럼 끝이죠 그 다음 봅니다 여기는 뭐 곱해? 루트2 마이너스 루트3이 있었으면 루트2 플러스 루트3 곱합니다 당연히 분자에도 똑같은 수 곱합니다 그럼 분모 얼마 돼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2 빼기 3입니까? 제곱하면 루트 날아간 거 알고 있죠? 자 분해 루트2 더하기 루트3입니까? 맞니? 이해 돼요? 분모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마이너스 주면 되지 이해 되겠어요? 됐어? 자 4번 봅니다 자 4번 정리할게요 얘네들은 유리화 시키면 되는데 성분이죠 성분 맞니? 성분합시다 자 이거 루트7 플러스 루트3이랑 뭐라? 루트7 마이너스 루트3이랑 뭐하자? 성분합니다 루트7 플러스 루트3이랑 루트7 마이너스 루트3 통분해서 그러면 여기에 뭐 곱해? 빨리 끝내려면 뒤에 거 까지 다 하니다 루트7 마이너스 루트3 두 번 곱했지? 맞죠? 그럼 제곱 되죠 이거? 봐봐 여기에 루트7 마이너스 루트3 곱하면 여기에도 루트7 마이너스 루트3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거 두 개내보니까 제곱 되겠지? 맞아? 그 다음 여기는 루트7 플러스 루트3 곱했으니까 여기도 루트7 플러스 루트3 되겠죠? 그럼 더하기 얼만데? 루트7 플러스 루트3의 제곱이에요? 계산해라 분모 풀로 얼만데? 7 빼기 3이가? 맞니? 분자 알았죠? 이거 완전제곱 10 풉니다 앞에 거 제곱 얼마야? 7 이거 3개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21 나옵니까? 완전제곱 10 알죠?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야? 3 다시 완전제곱 10 나면 7 3개 다 곱하면 2루트21 뒤에 거 제곱하면 3 맞아? 풀면 분모 얼만데요? 4 분자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루트2 플러스 2루트2 나랑하나? 그러면 7 더하기 3 10이고 7 더하기 3 10이니까 이게 얼마데요? 20 됩니까? 맞아?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옵니다? 5 나옵니다 이해 되겠어요? 정리 되겠니? 뒤에 문제 봅니다 자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이런데 있다 맞지? 자 빨리빨리 해봅시다 1번 4루트7 다하기 루트7 5루트7 맞나? 맞아요? 맞죠? 과하게 하면 되니까 자 딱 봐도 2번이죠 루트2 루트8 2에서 8 뺄 수가 있어 없어 숫자를 빼는게 아니고 루트는 같다 뺄 수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었어 맞지? 언제? 루트 안에 숫자가 같을때만 계산해 그러니까 루트2 빼기 얘는 2루트2가 되겠죠 루트8 빼낼 수 있죠? 맞나? 8 빼낼 수 있죠?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2가 3입니다 알겠어요 3번 쌤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거 빼냅니다 앞에서 했던거기 때문에 루트20은 2루트5에요 그럼 2루트5 다하기 2루트5 다하기 3루트5 맞죠? 맞죠? 자 루트27 쌤이 암산으로 빼낸다 했다 3루트3 빼기 루트3이면 얼마나 되야돼요? 2루트3 맞죠? 루트72는 98에 72 36 곱하기 6루트2죠? 당연히 늘어지고 암산상 안되죠 72 토요소분 해보면 됩니다 32는요 5루트2입니다 아니 4루트2입니다 알겠어요? 계산을 두개 더하면 얼마돼? 10루트2 나옵니까? 되겠어요? 이거 쌤이 지금 대단 좀 빠르게 4단이 넘었는데 그거 다시 해봐야되잖아요 어차피 맞죠? 내가 지금 내가 체크해주는건 답만 적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풀으면 한번 보고 집에 와서 다시 풀어보라는거다 2번 풀어입니다 대단합니다 얘 곱하면 얼마돼요? 3루트2 나오죠? 얘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12 됩니다 얘 곱하면 5루트3 되고요 얘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18입니다 자 빼냅니다 3루트2 이거 빼내면 2루트3 되고요 5루트3은 그대로 루트18 빼내면 3 3루트2 나와요 알겠죠? 그럼 쌤 뺄셈 합시다 쌤 얘랑 얘랑 그럼 쌤 뺄셈 할 수 없어 됐죠? 3 빼기 3하면 얼마됩니까? 0 없어집니다 그러면 2루트3 5루트3인데 마이너스2하고 플러스5이 얼마나 3루트3 나오겠죠? 되겠어요? 2번 뭡니다? 2번 바로 약분합시다 이거 이거 약분되는데 되죠? 그럼 루트9입니까? 3이죠? 3 다시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는데 되죠? 그럼 1이죠? 맞니? 다시 빼기 다시 이렇게 이렇게 약분내면 얼마되요? 루트9죠? 그럼 3대나 이렇게 이렇게 약분내면 플러스1이죠? 맞지? 자 항상 분수는 관로가 생겼되는데 아직도 있는 실수하면 안되죠? 자 그러면 4-4인가 4가 얼마나 0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자 3번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되요? 루트6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4죠? 루트2 루트2 곱하면 얼마니까? 2니까 얘 2하나 붙으면 4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2 간다 돼요? 자 자연수부터 계산하면 이거 2개 계산하면 1이가 루트6이랑 마이너스 2루트2하면 얼마되요? 마이너스 루트6 되겠죠? 됐습니까? 3번 봅니다 자 3번 다음 다음식에서 a 플러스 b 루트2로 바뀐대요 이때 이거 계산하란 말이잖아 단순계산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거 2개 곱하면 얼마되요? 8 얘들들이 곱하면 20 루트2입니다 얘들들이 곱하면 5 5 3 15에다가 루트2 루트2는 2다 맞지? 그럼 30이죠? 마이너스 30 됩니다 정리할게요 8 빼기 30하면 마이너스 20이고요 플러스 20 마이너스 6하면 플러스 4 루트2 나오죠?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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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요 쌤이 플러스 14 미안하다 됐어요? 플러스 14 하면 루트2 되죠? 자 뭐하래요? a 얼만데요? 마이너스 22 b는요? 14 이거 2개 뭐하래요? 4하래요 답 얼마 되야돼요? 마이너스 8 됩니까? 맞아요 4번 봅니다 유리화시키랍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 법셈공식을 이용한 분모 유리화는 언제 씁니다? 분모가 더셈과 빼셈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 씁니다 맞지? 맞니? 써봅시다 여기 뭐 곱해야돼? 3 플러스 루트3 곱해야돼 그럼 여기도 뭐 곱해야돼? 3 플러스 루트3 곱해야되지 여기도 뭐 곱해야돼? 2 마이너스 루트3 곱해야되고 여기도 뭐 곱해야되고 2 마이너스 루트3 곱해야됩니다 하는 방법은 맞니? 자 곱하기 정리합시다 분모 합작 5씩 쓰면 9 빼기 3입니까? 앞에꺼 제곱 빼기 뒤에꺼 제곱 맞죠? 그 다음에 10이랑 10 곱하면 얼마돼요? 자 그냥 1에 적자 내가 왜 이래 적었냐 보여줄게요 이거 얼마니? 얼마? 6 그럼 6이랑 10이 약간 낫는데 이거 이거 1이고 2죠 따라가서 2에 3 플러스 루트3입니까? 맞나? 유리화 시키면 유리화 시키면 유리화 2명씩 하면 6 플러스 2루트3 맞죠? 됩니까? 예도하면 이게 합작용이 있으면 얼마에요? 분모 4 빼기 3입니까? 앞에꺼 제곱 4 뒤꺼 제곱 3 맞니? 분자로 정리합시다 이거 2개 곱하면 2루트3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3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네들 곱하면 플러스 루트3 아니 맞나? 어 플러스 루트3 맞죠? 됩니까? 정리계상인데 분모 얼마야? 1 이거 뭐지? 분모 2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루트3입니다 맞아? 그 다음 5분모입니다 다음 유리화 시키란 말이죠 똑같이 맞지? 유리화 시키면요 선생님 분모 루트5 마이너스 루트3 이었는데요 분자는 루트5 플러스 루트3 이었어 맞지? 근데 여기 뭐 곱하나? 루트5 플러스 루트3 곱하면 되나? 합차구식이니까 맞지? 그럼 분자도 뭐 곱해야 돼? 똑같으면 곱해야 되지 근데 위에는 똑같으니까 뭐 돼? 제곱 붙이면 되죠? 자 정리합니다 분모 얼만데요? 분모 얼만데? 5-3 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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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차공식 중학교 이었어 내가 빨리 나오고 가는거야 이거 합차공식 플러스 루트 중간에 완전제곱식 플러스 루트 이었어 이었어 5 예랑 예랑에 3개 곱하면 2 루트 15 디엘과 제곱하면 3이 맞죠? 자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5-3 다음은 얼마야? 8 2로 나누면 4 예랑 예랑은 바로야 끝나면 얼마대요? 루트 15 됐어요? 됐니? 그럼 A얼만데? 4 B얼만데요? 1이죠? 두개 다 아예 답은 얼마대야돼요? 5번 아니죠 5 3번 됐어요?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다 끝나가니까 X는 얼마대요? 10 이상하게 나왔지 맞지? 유리합시다 루트 10 뭐어대있어? 빼기 3인가? 그럼 뭐 곱해야돼? 루트 10 더하기 3 곱하면 되나? 맞지? 그럼 얘도 뭐해야돼요? 루트 10 더하기 3 곱하면 되죠? 맞니? 자 분모 계산해봐 분모 얼마대요? 10 빼기 9하면 얼마나 나와? 1 생략가능하지? 분자 연난데요 맞니?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이거 여기 대입하면 되신가? X가 이거잖아 X 자리에 대입하면 끝나죠? 그럼 루트 10 더하기 3을 뭐하고? 3 곱하고 6에 루트 10 더하기 4 한 다음에 더하기 2하란 말입니까? 다했다 완전 정식 풀면 얼마대요? 10 이거 3에 곱하면 6루트 10 맞니? 플러스 9 맞죠? 이거 풀면 마이너스 6루트 10 이거 풀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2 나오죠? 플러스 6루트 10 마이너스 6루트 10 달라봤어요? 10 플러스 9 하면 얼만데? 19 해서 18 빼면 1 더하기 2 하면 3 그래서 답은 3입니다 되겠죠? 조금 빠르겠는데 기억 안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르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와야돼요 고 Revelation 고ku 고마님언니에요 은를 그리고 25 로블블를 ~~~~ corners 빨리 와 예수ira 여기 어디 3 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